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의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프로아스1 한정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용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연휴 마지막 날인데 잘 새 있었습니까? 네, 네, 네. 좀 걱정이 좀 앞서긴 한데요. 정치인 뉴스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그런 뉴스가 아니고 참 민심, 밥상 민심이 흉흥할 만큼 좋은 뉴스들이 없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뿐 있는데 그러게요.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걱정이 좀 앞섭니다. 사실 우리 보수가 분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권 재창출이지. 네, 정권 재창출이에요. 그거 있죠. 절차절명이야.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저는 정권 교체 때 전국을 다녔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정권 교체 당의성에 대해서 알리면서 이 정권 교체라는 게 정말 간절했어요. 그리고 그때 윤석열이 빡 나타났을 때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도 하늘이 내려주셨다. 하늘이 열어 맞이한 대통령이다. 그렇죠. 듣기 좋아라가 아니라 그때 우리의 감정이었어요. 보수의 감정이었어요. 보수의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무지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취임식 때 무지개가 딱 폈을 때. 취임식 때 무지개 눈물이 났었어요. 맞아. 그리고 취임식 때 우리 머리 뒤에서 무지개가 났는데 그 무대에서는 무지개가 보였을 거잖아요. 그렇겠지. 그런데 이제 집중해서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뒷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다가 무지개를 발견한 거예요. 와! 진짜 하늘이 열어맞이게 맞구나. 그때 그 감정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소름이 돋아요. 지금도 소름 돋네. 그때는 정말 감동이었고 하루하루가 기쁨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아, 5년 잘할 수 있을 거다. 정권 재창출 반드시 있다. 그때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나타났고 아, 이거다. 이 생각도 했죠. 얼마나 우리가 응원했어,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그래, 윤석열 다음은 한동훈이다. 우리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 우와!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락 꼬라지가 이게 뭔지. 저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보수끼리 분열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최근에 또 성상납 무고, 무혐의로 성상납의 인형 국외함만 족쇄를 풀었다는 그 분열의 아가리까지 보태져가지고. 아, 이준석이. 분열의 아가리로 전환. 분열의 아가리예요, 이준석은? 네. 이번에 좀 새로 또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 보태져가지고 지금 완전 기름 붙듯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지금 우리가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으로 유튜버, 쉽게 얘기하면 언론은 거의 좌파 쪽에 장악을 했으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건 유튜버였어요. 유튜버 환경에서 그래도 6대 4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초기에는 6대 4까지 우리가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어요. 우리가 삽니다. 절대 6이 아니에요. 6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해요. 유튜브는 뭐 보수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왜냐하면 보수가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 막 뻥뻥 터뜨리고 이래요. 뻥뻥하게 못해요. 그런데 좌파들 뉴스 보면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가짜 막 섞으니까. 그냥 거기서는요. 그냥 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아가리를 털어요. 정말로. 그런데 가짜. 그런데 가짜요. 기본 베이스가. 첼리스트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예의라는 예의가 있지도 않아요. 상대방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예의를 지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파 진영의 톡 굿쇼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요. 점잔해도 너무 점잔하잖아요. 우파는 이제 저만 해도 있는 기사 가지고 비판을 해요. 기사에 나온 거. 그러니까 사실이 확인된 거. 그런데 좌파는 막 던지잖아요. 그냥 카더라도 막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내잖아요. 버물어요. 뭔가 버물려고. 이번에 장경태 같은 경우는 결론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녹취도 더 들을 필요 없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로 몰고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금의 소스가 던져지면 바로 섞어서 버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파 같은 경우는 너무 점잔해요. 팩트. 그리고 타협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려고도 하지 않아요. 살짝 고개를 돌리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밀렸냐. 8대2까지 밀렸어요. 분석 결과. 이게 분석이 이제 수치적인 분석이죠. 리스트를 쫙 뽑아본 결과. 100위권 안에 이제 좌쪽에 있는 그 리스트와 우파진영의 리스트가 8대2까지 밀렸어요. 많이 밀립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부에서 분열은 결코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이 뭔가요?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목적은 한동훈 씹는 거. 윤석열 대통령 씹는 거. 김건희 여사 씹는 거. 네 편 네 편 나누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정권 재창출. 우리는 정권 재창출이에요.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용기까지 보태져야지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좌파진영의 유튜버 댓글러들은요. 우파진영에서 쓸데없는 거짓 댓글. 그다음에 저질 댓글들 막 달아요. 그런데 우파진영의 분들은요. 좌파진영에 가서 댓글 안 달아요. 우파진영 내에서 댓글을 달아요. 그게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좋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기대했던 그때 윤석열과 한동훈의 콤비. 그게 박살이 나면서. 둘이는 왼수관계가 되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수백 번을 건넜다라고 봐요. 지금 하는 한동훈의 행보를 보면요. 협치?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누가 위아래고 이걸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는 댓글을 보면. 네 법무부 장관 누가 시켜줬어? 윤석열이지. 네가 지금 검사 생활을 할 동안에 누가 너를 끌어줬어? 윤석열이지.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패륜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고요. 이게 우리가 모셔야 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존중이고 존경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패악질을 하면 그게 패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에게 분노하는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그럼. 네가 자존심이 상하든 네가 말하는 게 맞다라고 해도 저쪽이 잘못한다라고 해도 방법적인 면에서 다가가는 거야. 노력이라는 게 들어야지. 문자 일십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뜨아가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거기서 그러니까 네가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무리. 네가 맞지. 그때 당시에 판단이 이게 공적이고 사적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배의 안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영부인으로서 기본적인 존중 자체가 문자 일시반이라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는 예 제가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걸 했었어야지. 그런 거 안 하고 문자 돌려보고 진중권이니 이런 김경률이니 이런 애들이 말 나올 때 어떤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태는요. 누구 잘 잘못이 없어요. 한동훈이 잘못한 거예요. 한동훈이 잘못했어. 아니 윤석열도 잘못한 게 있겠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보수 우파 유튜브들도 물론 잘못한 게 있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은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분열했지. 가장 큰 책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에게 그런 마음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버물려져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1년만 늦게 등판했습니다. 이거는 이봉규 박사님께서 한동훈을 보면서 수차례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농익은 다음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의 욕심 내지 말고 정권 재창출에 욕심을 내고 조금 더 뭔가를 쌓았더라면 한 아쉬움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 그래서 분출하는 의구심이라고 기사가 나오네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소통 부족이다. 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굉장히 내분이 있어요. 내분을 들으니까 이게 지금 뭐하는 장난이야. 누구들 지금 동아리해? 이런 욕이 나올 정도예요.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하면 안 돼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감정 노름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최고 회의, 최고위원회의 같은 데서도 김민전 의원이 제대로 들이받았더라고요. 한동훈을. 네. 한동훈을 제대로 들이받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받았는지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입과 입 그 현장 자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 왜곡됐을 수도 있고 감정이 보태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페이스북에 지금 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원내 일은 원내 대표만 하고 당대표는 원내가 아니잖아요. 원외잖아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제 최고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민전 의원이 그러니까 원외는 한마디로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가라 이런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대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원외지 않냐. 원내 이런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으니 그 자리에 있었던 한동훈과 한동훈 측에서는 아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반발이 나오면서 이제 솔직히 붙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붙었지. 붙은 거지. 네. 붙었다라고 봐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 뭐 그런 것들 사실 뭐 지지하는 입장에서 다 배기 싫어요. 사실 배기 싫은데 그것을 감정으로 표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게 있는데 이제 김민전 최고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출을 했다라는 건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지금 원 내에서 당대표와 소통을 하면서 당과 정의 건강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이게 다이렉트로 이제 정과 소통을 해버리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분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표출이 돼서 나오는 거다. 이제 한동훈을 좀 띄겁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소통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도 약간 모든 것에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고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이고 그게 제일 정답이거든요. 지가 지 판단이 제일 최고고 자기가 항상 옳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누가 나한테 지적질하는 거 못 참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딱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고의 리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전문가가 될 수 있죠. 들어야지. 그럼 만몰 박사죠. 만몰 박사들 저기 또 천문점 아저씨도 제일 만몰 박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우스갯소리인데 제 이야기는 리더는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가장 좋은 결과치를 뽑아내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데 다 들으면 뭐예요. 자기 혼자 판단하고 답을 뻥 그게 틀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궐선거가 앞으로 남아있죠. 거기에 대해서 공천을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당대표로서. 시당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지난번에 지가 다 해보니까 왠지 말아먹었잖아요. 그런 책임도 안 줘놓고 또 책임을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지구선 물러났잖아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기 물러나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리더의 리더의 위치에서 내릴 말이며 결정이냐고요. 이거를 최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진정성에 대한 것을 의문이 품지 않도록 하는 게 말이지 벌써부터 각 시당에서 알아서 공천하라고. 이 공천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권력, 권리 행사 안 하겠다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 이것만큼 정말 저는. 아니, 얍삽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기가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사천해가지고 말아먹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제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공천에 손 떼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걸 반성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반성 안 하고 마치 지난번도 나는 공천 개입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 아주 얍삽한 거예요. 비열한 거죠. 비열한 거예요. 비열한 거죠. 본인의 이미지를 얼마나 좋게 하고 정교하게 만드느냐에 골모라는 스타일이지 이게 어떤 것에 결과치를 잘 뽑아내겠다라는 그런 사람, 절대 이런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리더는 절대 못해요. 시난번에 사천해 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당 대표라면 더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중진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의 이런 소통 부재와 결정장애 또는 전문가를 무시하는 전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지 않겠어요. 정치라는 게 타이밍 싸움이고 얼마나 정교하게 모든 협지를 만들어서 뽑아내느냐의 싸움인데 한동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처도 못 온다. 그러니까 자꾸 한동훈의 지지율이 떨어져요. 반년세의 1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한동훈은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한동훈은 이제 이미지가 너무 식상해져 버린 거예요.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탑들이 그 이미지를 계속 고수하기 위해서 뭔가의 전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번에 턴할 수 있는 기회는 보궐선거거든요. 보궐선거에서 전력을 집중해가지고 지금 110석도 안 되는 것을 120석까지 올린다 이러면 그다음은 정권 재창출에 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으면서 브로맨스라고 하죠. 다시 회복하고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 김건희여서 특검에 올라왔을 때 거북권 행사 안 하겠네. 이게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뭐 지금 약간 유난 갈등 조금 보이던 거 그거는 그냥 맛보기인 거예요.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보수는 그냥 망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과 한동훈의 호감도예요. 대선 주자에 대한 호감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뭐 반토막도 안 되네. 42.4 대 20.7이면 반도 안 되네.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이거 두 개만 딱 보는 건데 모르겠어요. 뭐 기분상 저 홍준표도 오세운도 다 한동훈에게 넣는다 해도 32%예요. 32.8% 그래도 10%가 지금은 거의 20%가 넘었잖아요. 야 이게 42.4 대 20.7이면 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다음 걸 보시면요. 여러분들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추석 민심 어디로 가 있냐. 장룡 선호도에서 이재명이 42.4% 한동훈이 20.7% 그런데 이 밑에 거 보시면요. 이재명이 TK에서도 우위 조사가 나와요. TK에서도. 네네. TK 보수의 심장에서도 이재명이 26이고 한동훈이 14일? 네. 이야 이거는 이제 한동훈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더 이상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 없다 기타 잘 모르겠다가 어찌 됐든 11.9%까지 올라왔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행인 거는 보수 진영에서 안철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그래도 네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좌쪽 진영에서 김경수, 김동현 별 의미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만 이제 바짝 들어섰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좀 힘든 거는 사실 TK에서조차도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꺾였다라는 건 기존 우리가 아는 우리 찐 보수들이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거 보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를 떠나서 그 다음 잡령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기대를 했던 기대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TK에서도 이게 뭐야. 반토막이에요. 겨우. 이재명의 반토막이에요. TK에서도. 그런데 이게 또 한 번 봐야 되는 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줄이 떨어졌어도 4.10 총선을 끝내고 나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우위였어요. 우위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일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락한다라는 건 한동훈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국민들이 이제 한계를 알게 됐다라는 것. 이게 뭐 자꾸 그 한 측관 쪽에서는 해석을 윤석열의 국정지지도와 함께 동반 추락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는 핑계예요. 는 핑계예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공부 잘하려든 공부 잘해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난 받고 지지율 떨어졌을 때도 국힘 지지율은 유지했었어요. 국힘당은. 민주당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윤석열 핑계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리고 의정협의체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당과 정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당과 정의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이 안심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당과 정의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입으로만 욕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욕하는 게 우리가 다 보이는데.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앞장서는 게 보이는데. 최상병 제3자 특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오는 말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 국회 통과되고 난 다음에 거부권 행사 안 한다. 또는 거부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핵 찬성. 반대. 이거를 만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대로 반기를 든 거다. 그것까지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사실 빠르게 당과 정의 함께 가는 길로 선택을 해야 되고. 아까도 처음 도입부본부터 말했잖아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뭐 한다고 해도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가장 불안한 게 이세명과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난다라는 건 지금 빠르게 뭔가 터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이거를 보면서 정말 이번에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한동훈 체제의 분수령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공천권 행사 안 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비열한 행동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집중을 해서 여기서 완벽히 끌어올려서 120석 이상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에 올인하고 내 당직을 내려놓더라도 이게 지금 잃는 것 같으면 나중에 후회 더 얻는 게 많을 거잖아요. 그런 욕심을 좀 버리고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좀 무시중한지를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빨리 한동훈을 버릴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부터 원내 인사들 김민주 의원이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김민주 의원이 용감해 보여도 눈치 좀 보면서 용감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아마 김민주 의원 혼자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원외 당대표 끄지라 나가라. 회의 우리 원내끼리 알아서 올 테니 이런 얘기가 김민주 의원 혼자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 그럼요. 아 걱정이네요. 새로운 리더가 빨리 자리를 잡든가 아니면 한동훈이 지금이라도 개과천선을 하든가. 그래야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용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